저는 이 시간부로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고 기호 3번 변일제 후보를 공식 지지합니다. 조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변일제 후보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 후보로... 이러다가 이거 진짜 변일제가 당선되는 거 아니야.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 큰일 나게요. 가장 이상적인 후보래잖아.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만 알지. 서울시장 어림도 없어요. 절대 제가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. 이번 조 후보의 지지로 5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변일제 후보의 대약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가 말했던 낚시바늘이 저 조 후보란 잡니다. 변일제가 덥석 물은 거죠. 미련한 붕어처럼. 변일제가 저 사람을 매수했다는 증거는요? 아직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. 저들이 움직일 때 제가 나서서 현장 증거를 확보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오수인 변호사한테 연락 좀 해줘. 갑자기 오변호사는 무슨 일로? 변일제 비리 증거를 터뜨리는데 방송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.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. 괜찮겠습니까? 무슨 문제 있나요? 엊그제 오변호사 만난 거 기억하십니까? 머리가 아파서 제대로 얘기도 못했어요. 지난번에 길에 쓰러져 있던 오 변호사를... 제가 병원으로 옮겼잖아요. 도건호한테도 연락했고. 왜 자꾸 물으시죠? 아닙니다. 최면 치료를 받으셔서 기억 못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오수인 변호사한테 점심 같이 하자고 해. 시간 안 되면 저녁이라도. 네.